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줌 인 트렌지! 안녕하세요 트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모였을까요? 몰라요! 뭘까요? 사실 뒤에 이렇게 꾸몄진 것과 몰라요. 라일이와 은혜리의 위상만 봐도 뭔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옷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러면 노래 한 번 불러볼까요? 네! 빠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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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봉삼주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졸업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 2월에 라일이와 은혜리의 졸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바쁘게 활동을 하느라고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라일이와 은혜리의 졸업을 제대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저녁했어! 감동! 그리고 라일이랑 은혜리 교복 입은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교복에 입은 소감이 어떤지 소감이요? 네. 드디어 제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제 교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좀 입는 걸 좋아해요 원래 이뻐요 근데 진짜 등교할 때도 꼭 챙겨 입고 전 진짜로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짜요? 모범생 정말 왜 진짜 저런 친구도 모범생이 될 수 있구나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봐도 교복을 너무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전 진짜로 교복을 정말 정복으로 잘 입었거든요. 정복 모범 마이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요? 저도 드디어 저는 진짜 저도 제 옷을 입어요. 하이틴 강성이랍시고 교복에다 이상한 거 거진 거 모르라고 상대를 디스하지 않는다?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저는 드디어 제 옷을 입은 거 같은 게 저는 컸슴 교복이에요. 컸슴 교복 왜냐면 저는 너무 폭풍 성장에서 맞는 교복이 없어요. 이 와이셔츠 이거 이것도 탑10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브랜드까지 밝혀주세요. 용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이거 조끼 겨우 얻었어요. 친구한테 졸업사인 찍는데 하나만 빌려줄 수 있니? 했는데 친구가 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했는데 제가 결국 그냥 얻어낸 그냥 아직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못 만나서 못 돌려줘 그랬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요.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교복도 입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공삼재 졸업식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졸업식이니까 이제 원래 졸업식 하면 뭐예요? 수여식이 있어야죠. 네 맞죠 맞죠. 수여식부터 할 텐데 네 오늘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실 분 네 누가 할까요? 어? 영감님 영감님 굉장히 있으세요. 득점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교장선생님 졸업식도 짜장면인데 짜장면 보이네. 네 그럼 이제 수장식을 하기 전에 애찬이가 준비한 게 있대요. 뭐죠? 뭐죠? 글씨 안 보인다고 아 제가 지금 동복이요? 윤감님이라서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지거든요. 더 침침하라고? 네 이런 블랙스 안경을 멋있네요. 사실 저희 거거든요. 안 들어가네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파이트나 있어요. 교장선생님 되게 트렌디예요. 교장 SWAG! 트렌디한 트렌디지에 트렌디한 트렌디지에 트렌디지에 교장선생님이니까 트렌디하게 가겠습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그럼 이제 뭐 라일부터? 저부터인가요? 네 라일부터 나가실 이렇게 나와주시면 살짝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시죠? 라일 학생이 나오겠는데요? 이거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수연이 한번만 보겠습니다. 왕관을 먼저 씌워줄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일단 졸업식을 받기 전에 왕관수엿이 있겠습니다 왕관수엿 저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잘 안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영국에서 졸업하는 저희는 졸업장 7차 1반 성령 이태현 2003년 9월 29일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그니까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8일 성동고등학교장 김기철 교장선생님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오오 저는 선생님께 원래 졸업식 때 어떻게 할라 했으면 저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포타발도 축하드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할 수 없는게 뭔지 아시죠 교장과 추가의 한 컷 자 이거 포카즈 감동 받았어요 저 방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많은 분들이 히트하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눈이 침침해지는 기분인데 축하드려요 3년 동안 고생했어요 교복이 짧아진 이후로 살짝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은일 군은 장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표창장 표창까지 받아버리겠다 표창장 특별공로당 그 왕관의 무게를 아 맞다 왕관의 무게를 한 번 더 견디셔야죠 네 맞죠 맞죠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김은일 학생 먼저 왕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킬로인가요? 견디세요 견뎌 고통했다 괜찮죠 김은일 군은 장이 두 개입니다 표창까지 받아버리겠다 표창장 퓨 퓨 특별공로상 3학년 2반 김은일 위 학생은 연애활동을 통해 학교를 빛내는 데 기여한 공익흠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임호성 교장선생님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졸업장 영광이네요 졸업장 연극영업과 성명 김은일 2003년 11월 21일생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안의 전 과정을 수려했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임호성 교장선생님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컬스컬! 스컬스컬! 자, 꽃다발이 또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파란색입니다. 또 기념촬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테이스티! 펼쳐주시고 하면 돼요. 할래? 원래 이렇게 뜯는 거 아니야? 아, 힙한 졸업식이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옆으로 가주세요. 자, 이렇게 라일이랑 은일이 졸업식에 다 같이 가서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아, 같이 그러지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나마 함께 축하해줄 수 있어서 전 너무 기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이랑 은일이의 졸업을 축하하며 먼저 졸업한 형들의 축하 앤 조언? 네, 말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마트 형, 아비지 형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했으니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책임도 더 이제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그런 게 있죠. 성인이 다 쓰다보니까 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어, 두 번째 저인가요? 네, 맞아요. 일단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면 되고요. 재밌게 활동하고 즐겁게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트는 날의 활동 이어나가면서 네, 그냥 재밌게 하세요!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가 한번 윤감님으로서 응원을 하나 사실 별거 없고요. 진짜로. 별거 없죠? 이혼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졸업 일단 너무 축하하고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하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재밌게 노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에 도우면 좋은데 저희 이미 즐기고 있는데 더 즐기는 거죠. 트렌디쉬의 활동을 더 즐겨라.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제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죠. 아, 그렇군요. 아, 자기의 인생에 돌아보거든요. 아, 일단 뭐 이제 딱 2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 20대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희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멤버들과 트렌디쉬와 함께 그렇죠. 저희가 함께니까요. 함께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시영의 말대로 생의감을 갖고 네. 예찬이 빼고 다 성인이잖아요. 아, 맞네. 그만큼 또 예찬이를 저희가 또 잘 챙겨줘야죠. 아, 그렇죠. 아, 예찬이 미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은흰이와 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둘이 잘 챙겨주세요. 네, 네, 네. 저는 맡길 거예요, 이제. 그 에센스로 저한테 답답하면 해주세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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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졸업하잖아요. 일단 유희란 10대로서 즐기세요. 아, 맞아. 즐겨야죠. 즐기고 계세요? 네, 지금 즐기는 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트렌드지를 위한 깜짝 이벤트, 깜짝 이벤트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깜미!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어, 뭐예요 형? 네? 뭐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트렌드지를 위한 수료식을 위해서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수료를 받는 거를 해볼 건데 자, 이하빛. 아, 오우! 바비처럼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박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수 소리가 부족해요. 한 호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상장은? 네. 잘 웃었쌍. 좀 웃는 상? 네, 잘 웃었쌍입니다. 위 멤버는 무대를 비롯해 여러 낯선 환경에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귀여운 표정으로 엔딩 요정에 남겨 보는 이들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미소를 잃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 네. 2022년 3월 11. 트렌드지 볼셋 챕터 1 내부자 엘 똥.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형이랑 진짜 정말 잘 맞는 상이네요. 맞아요. 잘 웃었쌍.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레이온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레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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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오, 무게를 진짜 안 보이죠, 잘. 반드시네요. 맘에까? 너무나도 자성 이런 걸까? 이번 건 신. 이 상장은? 네. 윙크. 잘했어. 잘했어. 이름 리온. 윙잘상. 위 멤버는 댄스 과장으로 팀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완성했으며 다양한 표정 연기와 제스처 등 항상 보는 재미를 위해 재미를 더하는 화려한 무대. 화려한 무대 보여주세요. 화려한 무대 매너로 팀을 빛내줘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냄새동 11일 프렌징 루셋 챕터 1 내부자 엘 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는 말이에요. 창소하지? 윙크 잘했상이니까 윙크. 다섯이 윙크. 하나, 둘, 셋. 이루쌍이 하고 이루쌍이 하고 받아주시고요. 무거운 거예요. 마이톨. 김윤U. 김 씨요? 저희 성을 바꿔버리네요. 네. 해낼 상 일을oden Frauen 해낼 상? 진짜요? 잘 해낼 상. 잘 해낼 상. 뭔지 모르겠지만 해낼 상. 윙크 넷. 위 멤버는 데뷔 약 두 달간 섰던 무대에서 지나지않고 OOO 완벽한 비주얼을 갖은 인자 방으로 거듭하고 있기에 이 삼짱은 수렴 2022년 3월 11일 트렌드즈 블루셰 챕터 1 내부절 1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형을 벗어나서 인정하게 되는 그날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핸드스탕이니까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찍읍시다 살짝 축구부 느낌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리더 뭔가 리더가 있을 것 같은데 무거워 이거 안 나 이제 무거워 성장 해쌍 일은 한국 위 멤버는 팀의 중심으로 그룹을 잘 이끌며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도 쫓고 쫓기는 숨막힌 레이스에서 더 멋진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 트렌드즈 블루셰 챕터 1 내부절 1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호호 잘 휩쓸었쌍 뭐라고요? 잘 휩쓸었쌍 휩쓸었쌍 이 멤버는 팀의 메인 보컬이자 뉴 트래블러로 무대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환상 속에 우리를 빠뜨렸고 무릎을 아끼지 않는 퍼포먼스 나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2 2 3 11 트렌드즈 블루셰 챕터 1 내부절 1동 트렌드즈 인 비볼 어디서 탐내나요? 무릎 탐내 가을비 잘 휩쓸었쌍 내가 왜 여기 있지? 잘 휩쓸었쌍이니까 휘어잡는 느낌 이걸로 가죠 이걸로 펴서 파이팅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이거 약간 스웩이니까 스웩이니까 아니 요 슈웬프로브상 오 오 예 슈웬프로 하지만 텐 슈웬프로 하지 않았는데 닉네임 와일 와일 무대 뿐이지 않았어 remember 무대 뿌셔 발라큐할 힙한 래퍼 팬들의 마음 녹여 스위트한 자기가 되어 멜트해 멜트 멜트 매수는 아이돌로 성장쓰 성장쓰 모습 보여줬쓰 증명했쓰 쇼웬프로 이상짱 수여 오 트렌드즈 블루셰 챕터 리스펫 라엘 리스펫 라엘 리스펫 라엘 리스펫 라엘 쇼웬프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피스 비스 눈앞에 스윙 하면서 눈앞에 스윙 스윙 스윙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한쪽만 한쪽만 영화 잘 안 봤군요 영화 잘 안 봤군요 수영하겠습니다 뼈 상 뼈상 깨! 김예찬 이 멤버는 특유의 웃음소리와 귀여움으로 한번 보여주죠 하면서 보여주면 제가 이렇게 김의 사기를 돌려 완벽한 팀워크를 다 지는데 그가 이 바지 하였게 앞으로도 팬들 봐! 팬들의 활력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 트렌지보세 챕터로 내부잘동 이거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날이 성령 그 카운트다운도 벌어져요? 뭐죠? 이걸로 가나요? 하나 해주세요 추려오시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대망 내부자분들께서 준비해주신 스킵! 스킵! 곽균기 선생님처럼 들어오시네요 생각보다 뭐 없네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앞에 밑에 조심히 해주셔야 돼요 미니클! 미니클! 오 마이 갓! 미스터리! 미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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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아났어 이거 살아났어 고이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소원을 빌고 같이 불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지 진지 이 내게 맞는 나를 어쨌든 뭔가 소원을 다 성공하기 대박이 왜? 아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요? 이거 트렌드질을 위한 아!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부자 분들께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We love you! We love you! Every time, every moment. Yeah, yeah. For every time. 오늘 저희가 본 콘텐츠가 뭐였죠? 졸업식. 졸업식이었잖아요. 일단 오늘 졸업식을 한, 늦게 졸업식을 한 은일이 어떤, 오늘 어땠나요? 졸업식을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원이 상원이지가 그렇게 됐죠. 그 짧게나마 친구들이랑 영상통화되는 거에요. 우리 속에서는 친구들 밝은 모습이에요. 정말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통화를 통해 힘을 얻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네. 그래서 이렇게 통상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때의 기분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면 아, 다행이네요. 좋아요. 이제서야 졸업장을 받고 졸업식을 해보니 이제 제가 드디어 성이 됐구나를 좀 느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로나마 그나마 이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라이린은 어땠나요? 저는 사실 Peter Fan.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생활을 진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입니다. 마지막에는 좀 함께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때 사실 활동 중이었잖아요. 저도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활동하는 걸로도 되게 그때는 좋기도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또 함께하는 졸업식이라 하니까 뭔가 새롭기도 하고 저도 새롭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더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